1시간 후 1시간 후 2시간 후 2시간 후 안녕하세요, KAHOL입니다 네, 그래서 오후식 시간을 되었습니다 오후식이 지났고 오늘 가고 싶었던 회사 室内에 먹을 수 있는 회사는 가고 있었는데 지금室内에 먹을 수 없다고 말해서 원래는 괜찮은가요? 원래는 괜찮은데 지금 작업을 시작하고 지금 괜찮은데 그래서 급하게 회사 변경을 했기 때문에 1시간 후에 다 끝났습니다 원래는 이게 오늘의 회사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의 뷔페 한국의 뷔페는 한국의 뷔페는 한국의 뷔페는 에슈리의 뷔페 그리고 오늘의 회사는 에슈리의 뷔페 이 3개가 한국의 뷔페 뷔페 오늘의 에슈리에 지금 夏의 치즈祭의 뷔페 치즈스테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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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에 관한 여러가지料이 나오고 오늘의 회사에 뷔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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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 치즈 에슈리의 오픈 시간은 회사에 다를텐데 전부調べ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11시까지 5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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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3시 40분 5시까지 뷔페에서 5시까지 1시간 정도 전산, 주식, 디저트 전부 에슈리 에슈리 미언돈에 여러가지 곳에 기본적으로 어느 곳곳도 너무 많고 広고 그래서 어디에 가면 괜찮을까요? 오늘 오랜만에 먹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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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곳은 여기 여기 평일 라운드 여기 D-53 D-53 어디야? 어디야? 거기야? 여기 D-53 네 그래서 아무튼 5시까지 라운드가 끝날 그래서 사사사 소개해 그리고 利용 방법도 설명해 미안해 여기 여기 Ashti 인기 엄청 뼈 아보카도 멘타이 다코 뼈 뭐 이거 이나리 뼈 뼈 에그 뼈 뼈 뼈 그리고 한국인들 모두 좋아해요 이거 뼈 멘타이 에그 뼈 뼈 처음 해봤 크라아게 뼈 뼈 뼈 뼈 뼈 멘타이 그리고 여기 뼈 뼈 그리고 여기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뼈 여기 뼈 뼈 마차, 먹物 망고러시가 있어요 패션 fruit juice 아오링 주스 프레임 요구르트 그리고 야채 돼지고기 사라다도 있어요 이거柚子와 차매의 사라다도 있어요 이빔미오가 있어요 이건 fruit 리얼 망고 망고가 있어요 이건 스트로운 종류가 이건 마시름 습브 이건 아홉이의 내부의 가위라고 생각해요 좀 궁금해 크람치아우더 카보차 이거 태왕의 도우장 구입 습브 이거 같이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야채피 근데 일본에서 어떻게 이름이 될지 모르고 단미냥뿐일까 こんにゃく 사라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요리계가 있고, 후에 가볍게 볼게요 이거 렌콘의 간편기입니다 모야시炒め, 타코엑도 있습니다 이건 뭐일까요? 콩나물이 들어있는가? 그럼 이거 잘 어울릴까요? 아, 도토리 목사바이다 이거 롤멘,酸깍한 스트로운 슈퍼가 냉동식인데, 이거 너무 맛있어 아마 이걸로는 잘 모르겠는데 이건 나스炒め物, 오징어 이거 처음 봤어요 하치미스,柚子, 레인콩, 오스漬け 김치찜이도 있고 도브가 있으나, 찹쥐 여기는 한국의 스프레이예요 워카메리스프, 황합당 무을루가이의 산발한 스프레이예요 그리고 너른지 오고기스프레이예요 칼보나라 떡볶이, 하니버터, 포테이도 많아요 내 편의 고기스프레이예요 고춧가루 왜이래? 박사이예요 오븐으로 만들어졌어요 이런 느낌이네요 그리고 디저트코너 디저트코너 그래서 그래서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을때는 제가 찍을땐을땐 뭐였지? 유쿠에 왔을때면 일곱 먹어야지 하지만 나는 절대 야채를 먹을땐 레몬 기릴사라다 좀 마음에 들어요 레몬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거 생각나요 참기맛과柚子 토마토도 먹어요 몸에 좋아요 토마토와 야채는 이런 느낌 양잔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생각나요 탄미오 같은 느낌 다음 이건 마보우豆腐입니다 맛있어 밥 가져왔어요 맛있어 마보우豆腐 맛있어 사과도 똑같은 사과를 넣으면 좋겠는데 괜찮아요 일단 1 사과입니다 2 사과 정도 가져올게요 이건 사과라그래 主食식을 가져올게요 이건 중간식으로 가니를 볶아줍니다 아까의 마보우豆腐 먹으면 맛있어 이건 홍콩식 엑노도르 홍콩냄 그런 느낌이네 비빔밥 느낌이네 나스 한국의 뷔페 그래서 잡채 그리고 이건 순대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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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으려고 그래서 대학은 어디 갔을까 생각나요? 그렇구나 이것도 먹으려고 렌콘 우유 렌콘 우유 그리고 이번에는 오늘의 이유 치즈의 마크가 이번에는 이번에는 이벤트 지금 치즈 그래서 먹으려고 이벤트 그리고 저는 아리오리 중간에 넣을게요 색이 차가워 멕시칸 치즈 판바 멕시칸 그래서 렌콘 이렇게 치즈가 이렇게 이렇게 치즈가 없을까요? 아니요 0 칼로리가 오렌지 0 칼로리 их 치즈 이벤트 이벤트 호오크 그리고 스쿰은 이쪽이 옆에 옆에 여기 여기 버터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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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첫번째 샤라라 메인 그리고 슈리 이렇게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먹겠습니다 1시간 정도돼요 일반적으로 1시간이면 밥을 먹어야겠죠? 그럼 먹겠습니다 제가 넣지 않았는데 氷도 있어요 그래서 1주일에 먹겠습니다 먼저 건강을 생각해도 야채를 먹으면 좋기 때문에 야채를 먹겠습니다 이 고마 소스 고마드레싱은 일본 고마드레싱과 똑같이 비슷해요 조금 관심이 있다면 이 참기름 자르다 甘이 야채 그리고 이것이 야채임 마포豆腐의 맛은 아 맛있어 응 응 아리 그리고 토마토 그럼 이것은 야채임 뭔가 중국 당면 같은 느낌 중국 당면은 모찌 모찌 그런데 이것은 모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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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완전히 맞습니다 마포豆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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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메리카노 마포豆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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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것은 오늘의 특별 메뉴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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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같이 먹어볼까요? 왜 그러지? 전부 맛있어? 진짜? 저는 아리오오리오 이건 이번에는 이벤트마나요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찾아봐라 아아리오리오와 페페론치노는 한국의 요리가 아니죠? 아아리오리오와 페페론치노의 현지의 셰프가 한국인들이 만들고 한국인들이 요리하는 페페론치노을 보고 왜 그렇게 단뉴을 넣을까? 한국에서는 현지보다 단뉴가 있는 페페론치노와 아아리오리오가 즐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마음에 들었죠 레인콘과 하치닛과柚子와 치유의 간식 사라다? 레인콘, 고고, 대고 레인콘의 요리가 굉장히 크기 오수 요소는 거의 없는데 柚子茶을 만들 때 생크림을 넣을 때 레인콘을 넣어서 먹었을 때 한국의 소울푸드가 모르겠는데 순대炒め 완전 필요한範囲이에요 신장국에 처음 먹었을 때 순대炒め는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일본인도挑戦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잡채 최근에 볼 수 없는 잡채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고 단무침가 들어있어서 단무침가 들어있어요 스몬한 향이 들어요 최근에 먹었던 잡채는 가장 맛있을 것 같아요 일요일에 출입을 했고 일요일에 출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잡채를 추가했었고 그店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아슬리 쿡쿠 리프스 그래서 플레스 같은 뷔페 같은 뷔페 같은 뷔페 같은 뷔페 뷔페 밖으로 뷔페 뷔페 고기 그리고 이런 뷔페 같은 회사에도 성능이 높은 거였는데 전에 왔을 때 정말 맛있었을까? 단지의 일요일 시간은 10일 만에 왔을 때 그리고 그니까 이 일요일에는 세일이켄같은 마치 시간登録 마치人登録 이렇게 해야지 입구에 조심하고 그리고 돈을 받은 후에 D라는 레시ート에 제가 앉아있는 방식이 있어요 저는 레시ート가 D-53이라고 되었기 때문에 이席도 D-53이라고 생각해요 평일과 오후에도 돈이 달라요 랜치와 디날때도 돈이 달라요 물론 성인과 아이들랑 돈이 달라요 평일 랜치가 가장 비싸요 랜치에도 11시까지 5시까지 보통 랜치에는 3시까지 5시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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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치에 넣으면 좋겠어요 15,900원으로 이렇게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랜치에는 1개 1개의 가격이 낮은 것 같아요 세븐치에도 좋다고 생각해요 여러가지 먹으려고 하고 한국의 로컬은 로컬은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옛날에 있는 지역에 있는 老船 같은 곳은 물론 이곳에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가족이나 커플이 있거나 사실 관광객이 전혀 없는 곳이 로컬이에요 굉장히 로컬이예요 자, 2週目 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기억이 나왔던 아와비 나이소가 여기가 어떤 느낌일까요? 색깔이 꽤 좋은 색깔이예요 그리고 또 1개 치즈系 이번이 이벤트物이 여기입니다 치즈 멜로우 포니드 피자 와 맛있어 아까 마보우豆腐 맛있었었으니까 마보우豆腐 먹자 고춧가루 마보우豆腐하니까豆腐 1개巻이 안나와 요소이 요소이 자 그럼 여기가 오카유입니다 색깔은 딱緑이네요 뭔가, 약간, 아참이! 요소이 나오고 제가 추천한 아와비 가유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은 꽉 문제없어요 아저클 아와비 가유를 2倍으로薄하게 된 느낌 자, 여기 매일 토 랜차 치즈 이 중에는 치즈가 다진마다 치즈가 많아서 아니, 치즈가 많아 치즈가 많아 이번에는 이것이 이벤트맛이 나오기 때문에 먹겠습니다 정말 이 에지로 먹으면 좋지 않나? 맛있어 15분 후에 이렇게 이 아유와 이거 먹기 후에 디저트 볼게요 그리고 밥을 먹을 수 없을까? 나도 지금 기분이 좋아졌어요 메인의 뷔페 코너와 밥의 코너가離れて 있어요 그래서 존재함이 좋아서, 나도 맛있어 맛있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비슷하지만, 남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1만9900원 그래서 약 2만원, 2만원이잖아 2천원 정도 이렇게 많은 국료리와 플랫스의 크기 때문에 먹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코스프가 좋은 것 같아요 디저트는 빨리 확인하고 싶은데 디저트는 없는데 디저트는 크기가 너무 커요 여기가 디저트 코너입니다 불편하네? 하지만 이것만이 없으니까요 아오 고도 젤리? 환메이드 초콜라 이거 보통 초콜라인가요? 다스크 치즈 케이크와 피스타치오 시곤 샌드 너무 크리스마스 컬러인데 토피컬 요구르트 히트움네스 뭐예요? 학교 유래의 이름이군요 그리고 카스테라 월너넛 카스테라 그리고 아슈리의 시그니처 티라빈스 쿠키&크림 케이크와 레몬 파운드 케이크 그리고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보세요 와우! 여기에 와플을 만들고 그 뭐예요? 여기에 뭐예요? 슈로프 같은 느낌 그럼 이것도 뭐예요? 초콜라인타워 엄청나요? 일단 월너넛이 생각나요 좀 만들어봐요 80%? 여기에 넣어서 스타트 버튼을 켜요 초콜라인타워 그리고 초콜라인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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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 버튼을 켜고 절대 1분 20秒이면 焦고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런 거 途中에 봐야될까요? 아 야구 봐야될 것 같다 이거 절대 큰失敗한 것이잖아 어떻게 할까요? 네 네 네 아 아 아 아 엄청 잘한다 근데 워플레이션을 해볼까요? 아 아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워플레이션이 될까요? 너무 잘한다 그럼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건 초콜라인타워 너무 잘한다 여러분 제가 워플레이션을 갔을 때 먹으러 왔어요 카라멜 절대 카라멜 아니 대박 기다려주세요 초콜라인타워 레전드 아 케이크는 먹을까? 아 이게 天才가 만들었던 워플레이예요 대박 너무 맛있어 근데 天才? 진짜? 天才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あと 5분이 없어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덕분에 덕분에 먹지 그리고 이 워플레이션을 만들었다고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4분 맛있어 맛있어 안돼요 오늘은 안돼요 왜냐면 4분이 남아있어요 안돼요 뜨거운 워플레이션과 冷たい 아이스도 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씨면 바로 기억이 나요 아이씨 액스와 와플 진짜 시간 없네 진짜 맛있어 카페가 아마 한국에서 1만8천원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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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는 모르겠는데 이전에 일주일 때가 1시까지라인치 시간이 없었거든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검수는 없지 못한 이번에는 더 이상의 기대였어요 기본적으로 한글검수는 가족이나 가족이 많아서 가족을 가고 있는 작은 아이들 작은 아이들을 데려다니는 이런 사람도 충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아이들용의 카스테이 있었을 것 같네요 앞에서 좀 봤을 때 이번에는 잘 봤을 때 마지막의 워실도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에는 밥, 카페, 디저트까지 마지막까지 즐기고 있는 에슐리의 치즈 특수였어요 그럼 고맙게도 고맙습니다 그럼 오늘의 요리까지 끝!